디케벤은 트롯하여 실제점 네 이제 많은 가을이 방송인 같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나비야 청산 가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비야 청산 가자 방파도 강가진가 나비야 청산 가자 바라가 날 저울며 본인 대신 도구가다 본인이 그대가 오해 타고둘러 난 뭐 미세 Sío가나 난 넌 그렇게도 난 zul니네 거치 연가야 나 나뉘여 청년가 막하고 가사지 않으나 바다가 해가 울려 우리의 차가운 바다 우리의 차가운 바다 우리의 차가운 바다 해가 울려 우리의 차가운 바다 꽃잎에서 참고가자 우리의 차가운 바다 우리의 차가운 바다 우리의 차가운 바다 우리의 차가운 바다 감사합니다.